이러면 맞은 것 같아서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오, 원, 네. 꽃을 심하여 물들었네 산노루만 죽이고 지나가네 빛이 이세운 썰미에 고운 햇살이 맞추고 저녁 노을 잠며 절있네 눈빛받은 썸노루만 눈빛받은 썰미에 고운 햇살이 맞추고 우리 단원님들 다 너무 아름다우셔요 모두 다 특히 김희숙씨 예뻐요 칭찬이네요 나한테 칭찬해 아니 젊어가지고 그 젊음이 저한테 왔어요 너무 젊었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둘이 하시면 안되고요 산속에 핀 도라지꽃이 약간 더 넓은 것보다 살속 저기 무슨 꽃이 있는데 그게 그랬대 저기 있는데 그랬대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저기 그랬대 산속에 핀 도라지꽃 산속에 핀 도라지꽃이 하늘의 빛으로 빛처럼 비달이네 그 날이 맹물 들어 있네 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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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멘 아멘